여기 또 옆면에서 보면 다른 재미가 있네요 건물을 또 색다르게 볼 수 있네요 호스텔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은데 단점 하나는 샤워랑 화장실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큰일났네 1시간 남았는데 우버도 안 잡히고 지금 우버 잡히면 딱 트레인스테이션 가면 되는데 에스비시 정션 온라인에서 200루피인데 지금 기차 500루피 600루피 달라고 아 좀 너무하네 키슈, 바이삭, 엔슈 땡큐 베리 마치 반가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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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You are the good leader Thank you Good leader? What I am? You are pretty That's it? That's it? Beautiful That's it? I am good 아 키슈가 도와줘서 진짜 다행이다 Bye We'll see you in my side Bye Thank you 밖에 나와서 흥적을 하니까 온라인에 있는 우버에서는 177루피 찍히는데 600루피 달라고 처음에 와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9시 54분인데 교통체증이 좀 있네요 다행히 9분이면 도착한대요 다행히 다 탈 수 있겠다 오 도착했다 Thank you 그러면은 South Western Railway 라고 써져 있죠 다행히 호스텔 친구가 도와줘 가지고 오토릭션 타고 왔습니다 그냥 통정 바로 하려니까 온라인에서 200루피인데 600루피 달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티켓 사는 데 있죠 티켓 머신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기는 이제 승차역 가는 것 같아요 Hello 여기 보시면은 16558 있죠 저기 16558 있다 다행이다 16558 제가 가는 기차는 벵갈로라에서 마이소로 6번 플랫폼이네요 플랫폼 6번 플랫폼 6번 내 자리 찾았다 Let's go 여기가 제 자리에요 여기 가운드 여기 보시면은 충전도 가능하고 좌석이 적혀져 있고 제 가방을 여기다 놓고 저 친구들이 좀 실크맨끔 봐요 I'm from South Korea Yes What's your name? Laga Jooneri Laga Jooneri Nice to meet you I heard the 두세라 Sorry? 두세라 아 두세라 아 두세라 아 두세라 아 네 I want to see the festival 오케이 오케이 TV가 돌아가고 있구나 몇 대는 10시 35분인데 출발을 안해요 10시 반 출발인데 15분 15분 오케이 오케이 배가 너무 고파서 안되겠어 먼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갑자기 중간에 끼게 됐어 이 친구가 시키고 저도 시키고 이 친구가 시키고 이 친구가 시키고 약간 야채찌김 같아요 아 배고파 죽겠다고 마이소로에 도착했고요 앵갈로르부터는 한 3시간 걸렸는데 티켓값이 80높이 택시까지 붙어가지고 2천원이 안해요 도시에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I have a Uber Uber Thank you What? RCD? 파트 루피스? 파트 루피스? 파이브 루피스? 파트 루피스 여기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RCD 많네 아쉽다 마이소로는 왕국이 있었어서 주차역도 되게 멋있게 끊어져 있네요 건물이 우와 배고파서 안 되겠어서 밥 먹으러 왔어요 역 가지고 갖고 가는 마이소로는 이제 제가 요가를 배우기로 한 샬람 아 샬람이었나 그곳이 있는 마이소로에 도착했고 마이소는 아시탄가라는 요가가 유명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지하철을 여기 기차역 쪽에 있는 음식점에 들려서 보살을 시켰어요 사람이 정말 뭄비는 건 아니여가지고 좀 수월하게 왔던 것 같아요 죽이는 거라 그런지 맛은 어디 가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거 부르크 하다가 버스 와가지고 아 뭐지? 2W6 2W6? 1W3 아 1W3 아 뭔가 벵갈루보다 현재 인구는 적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한가롭고 평화로운 것 같은 첫 느낌이요 이런게 아니여가지고 인 아이엔엔 여관숲? 그렇게 써져있어가지고 건물 밖에서 몰랐는데 밖에 찾아가는 거예요 통실이 있군 예약한 숙소에 왔는데 저는 이제 숙소 컨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매니저분이 계시는데 보스가 아고다부터 컨펌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저만 저보고 아고다를 전화하라고 그래서 지금 아고다를 전화하고 있어요 아 역시 인도 여행 순탄치 않네 숙소는 다른 데 잡아야 되고 여기 매니저님이 두세라 페스티벌 지금 축제 기간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계세요 네 저는 르르 중국인 말글라 저는 중국인 말글라 나는 파키스탄인 말글라 아니? 네 인디언니 역시 인도 여행이 너무 순탄하다 했어요. 처음부터 좋은 호스텔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게 이제 방이 있는 이제 뭐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아파트먼트에서 오피스텔 그런 개념인데 제가 갔더니 아고다에서 저는 컨펌을 받았는데 사장이 컨펌이 안됐대요 나중에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가격을 너무 싸게 내놔가지고 이제 사장이 취소한거죠 근데 이제 아고다 측에서 그게 안 받아졌는지 아니면 프로세스 처리가 안 돼가지고 guess me guess where my country you're in japan? India!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 said onion hasyo because I know that from last time many korean yogis come here could you do again? 에이 진짜 여기 이렇게 너희가 내 guest 그래서 너희가 받았다고 제가 정말 궁금해 알이 배가 아, 알라딘. 이게 얼마나? 4.50원. 아, 알라딘. 아, 알아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마이소로가 두세라라고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숙박비가 좀 비싸가지고 급하게 당일 호스텔 잡고 아, 너무 목말르고 살짝 짜증이 밀려와서 마시고 움직이겠습니다. 141호피에 오레오 3팩. 300g 그리고 면도기 하나 구입. 호스텔 잘 도착해가지고 이방 요금 내고 지금 이제 해피투세라라고 다 쌓아요. 이제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여기 이제 페스티벌 내용을 적어놔줍니다. 좋네. 가덴 있고. 흔한 카페 모습이에요. 커피 좀 안 먹는데 아이스 초코 한잔하고 궁전 가려고요. 도착하면 이렇게 핀번호를 말씀드리면 Let's go! Tello! 마이소로 팰러스 도착했는데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들 진짜 많긴 많아요. 보세요. 우와 그래 이게 궁전이지 갱갈로르 궁전은 조금 아쉬웠어. 뭔가 여기 소리가 나니까 원래 5시에 코끼리 쇼 같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우 지금 계속 노래하는데 밤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야경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와 제가 이제까지 본 운전 중에 손꼽히게 웅장함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와 정원도 너무 예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플라우슈 진짜 플라우슈 사람들이 인증샷 찍으려고 장난이 아닌데 그럴만해요. 저기 성 보여요? 보이세요? 그리고 와 다 인증샷 찍으려고 여기 낙타며 코끼리며 너무 잘해놨어요. 역시 코끼리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상아에서 상아에서 아 아 아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끼리 봐 상아 오 오 와 이거 어떻게 꽃으로 만들었냐 대단하다 보시면은 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잔디밭 온 것 같아요. 와 간단하게 산책하면서 볼거리도 많고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잘해놨어요. 제가 셀카 욕심은 크게 없는데 와 진짜 이런건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찍고 싶게끔 우와 네 거칠어여 네 뭐 poster 이거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7시도 안되는데 10시까지 축제가 이어진대요 호랑이래 호끼리 퇴근했어요 스리블라블라블라 와라 템플인데요 여기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너무 아름다운데 또 인파가 많다 보니까 좀 질리기도 하네요 제가 축제는 많이 안 가봤어요 스페인에서 얼떨결에 동방박사이날 새해 축제 한번 어쩌다가 우연찬게 경험했는데 그때도 재밌었는데 이번 마이수르 대세라 축제도 확실히 볼거리도 많고 좀 크긴 하네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숙소 가는 길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촬영 When you look at me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인도 사람들 쳐잘할만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비행기 네 꽃으로 만든 탱크 6회공을 다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불 들어온다. 오 멋있다. 인도사람들 셀피 좋아하더라구요. 화면에서 보면 다른 재미가 있네요. 수많은 솜사탕들 많이 팔리려나? 저건 뭘까요? 깜짝이야. 오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진짜 많아. 장사진이랑 관광객들이랑 뭉쳐서 멋있긴 진짜 멋있어요.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남스테이. 남스테이. 그럼 어떤 Dilett ser 찌그라는고요. 여기놀사 남스테이. house 남스테이었고 양심으로